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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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로 훔쳐, 이거. 자,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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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감사합니다. 아, 답답하네. 자기 거 버리라고 그랬잖아. 팀이 하고자 하는 거 하라 했는데 왜 자기 거만 하냐고. 뭐 보여주려고. 다 잡아서 질질 끌고 뭐 하려고, 자기네들이 혼자. 야, 그러면 왜, 이걸 왜 해. 내가 들어가지면 부탁했잖아, 자기 거 버리라고. 팀 거 생각하라고. 야, 우리 거 또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건 개인이 욕심을 버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안 나오잖아. 자, 잘 들으세요. 반드시 후반전에는 쟤네 쳐줘. 10분만 버텨. 반드시 승부 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돼. 더 거치게 해야 돼. 쟤네 넘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 부닥치셨는데 그냥 넘어지잖아, 신경 쓰지 마. 너무 그냥 넘어진다. 알겠어? 야, 민호야. 치구야, 자신 있게 해. 왜 이렇게 급해. 아무도 없는 데다 패스를 왜 자꾸 하냐고. 치구, 반대 가. 원우가 원우. 원우, 원우. 다시 리턴. 앞으로 찔러줍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해. 아무도 없으면 한 번 잡아도 돼. 사람이 많으면 그냥 주면 되고. 생각을 하고 주위 환경을 인지해야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계속 골만 보잖아, 말처럼. 이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야가 없잖아. 네. 그 뒤에서 장군이가 한 번 콜 하더만. 여기 한 사람 비웠다고. 콜 했는데 왜 그걸 안 믿고 그건 안 해줘. 골 봐, 골 봐. 여기 8번. 어디를 가야 돼. 질구야, 왜 혼자 있어. 장군이가 여기 비웠다 그러면 빨리 보고 자기가 맨툼이 없으면 빨리 가줘야지. 뒤에 리더가 있는데. 뒤에서 리더가 무슨 지시를 하면 빨리빨리 그거를 움직여줘야 돼. 경기를 하려면. 원우야. 올리를 올리는 건 좋은데. 상대 수비가 좌 앞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올린다고. 그러면 좀 더 전진해서 올려야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진짜 집중해야 돼. 네. 네. 집중하자, 집중하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승아, 나이스. 잠깐만, 주목해봐요, 주목. 호흡하고, 호흡하고. 잠깐만, 주목해봐요, 주목. 호흡하고, 호흡하고. 덤진, 민규. 투 벌란치 쓸 거니까. 네. 막 올라가면 안 돼. 상보 형이 앞에 쓸 거야. 너네 특이적으로 많이 뛰라고 놔둔 거니까 나가야 되고. 코너키 갈 때 받잖아. 코너키 갈 때. 받으러 나가면. 우리 두 명 가야 돼, 두 명. 알겠어요? 그래야지 얘 멘트도 좋지. 다시 한 골 싸움이네. 한 발짝만 더 때면 이길 거 같아, 한 발짝만 더 때면.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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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자. 하나, 하나. 하나만 하자. 비단! 후반 들어가면 은규하고 남규하고 5분 바꿔서 해. 내가 밖에서 콜 들어가기 전까지. 너 깊숙이 쓰고. 너 왼쪽에 있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잘 살리고. 해보자,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 더 강하게 자기 거 좀 버리고 팀을 위해서 하라고. 알겠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즐겁게 끌어올려. 알겠죠? 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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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히팅. enhQ衛